검동왕 진사부 안녕하세요. 검동왕 진사부의 정은혜 성원입니다. 오늘은 도장에서 처음 호구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 사실 때 이제 기를 들이는 법을 모르셔서 그나마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. 그나마 조금이나마 제가 선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이 기를 들이는 법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일단 갑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갑상부터. 보이시나요? 갑상은? 근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냥 장르 사도 길이 다 들여서 나와요. 혹시나 알게. 그냥 뻣뻣하신 걸 봐주셨다. 그럼 이제 입혀서 불판하잖아요. 멋 없잖아요. 여기가 조금 뻥이 있어야 돼서 올려주셨다가 내려주시고 이거 한 반쯤 접으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. 옆에서 보시면 튀어나와요. 여기만.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. 각 세 개 다. 후공 눌러서. 한 번 더. 그러면은 내리 입었을 때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끔 여기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입을 때 조금 편해요. 한 번에 감길 수 있게. 그리고 다 입게 됐을 때 이렇게 일자로 되면 멋이 없어요. 검도연의 자존심 하면 이렇게 세워줘야지.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그럼 앞으로 나와요. 이렇게. 여기 안에 잡히죠. 이게 별 차이 아닌데 되게 커요. 입봉 자체가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완성. 솔직히 근데 갑으로 넘어갈 건데 갑이 별거 없어요. 갑은 길 들이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가 너무 좁다고 하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넓혀주셔도 되고 여기가 너무 크다. 이렇게 남는다. 눌러주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이 끈이 얇은 끈이 있고 여기 보시면 더 이상 두꺼운 끈이 있거든요. 이 차이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얇은 끈을 쓰게 되면 오래 하게 되면 여기에 쓸려서 여기 구멍이 나요. 그래서 저 두꺼운 끈을 쓰면 이제 넓어져가지고 이제 구멍이 날릴 조금 괜찮다. 그리고 이제 보관하실 때 여기 뽕이 점점 사라져요. 계속 잡아주시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껴서 양 날개를 빼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입었을 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장 분들은 묶어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한 번에 둘 수 있게 그런데 저거는 비추예요. 이게 모양이 좀 못생겨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모양 잡히는 딱 이게 적합하지 않나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후면보다는 좀 호환을 중요시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주먹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렇게 비틀게 만들어져요. 왜 이걸 비틀게 만들어져요. 죽도록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손 자체를 조금 편안하게 잡아줘야 손목도 편하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서 쫙 치시면 돼요. 이렇게 그럼 이거를 놀 때마다 항상 저는 놀 때마다 이렇게 놓거든요. 운동 편하다. 이렇게 비틀어 놓고 집에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손목이 안 흔들려요. 원래 흔들려야 되거든요. 그럴 때는 잡고 흔들리면 됩니다. 이게 움직이는 방법인데 이것만큼 타린 게 없어요. 흔들면 조금 풀려요. 한번 돌려줬다가 반대쪽으로 몇 살 살고 흔드는 거 같아. 그런 느낌? 저 짜야 돼요. 이건 무조건 짜야 돼요. 흔들리죠. 이게 돼야 돼요. 거의 몇 년 정도 길들여야 잘 길들였다고요. 저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일면 좋은 장비가 아니어서 다시 샀습니다. 길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샀습니다. 저 앞머리 보이시죠? 날아가는 거 같습니다. 나는 똑같은데 아니 달라요. 이게 그리고 폭도 달라지잖아요. 이게 안 올라오죠. 이게 근데 써보면 안 되는데 흔들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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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일단 옷만 드실까봐 일단 완성품부터 준비했는데 그 과정 보시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. 일단 여기는 모아주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긴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요즘 장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 돼있더라고요. 이미 어디까지만 해도 되고 아까 그 방법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진짜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땀 한 방씩 흘리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냥 웬만하면 좋은 거 사세요. 쉽게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렇게 드리는 법을 모르신다고 저희한테 문의주셔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거든요. 댓글로 남겨주셔도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항상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데 댓글 안 달아주시더라고요.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돌 고갈이거든요.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시켜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여태까지 청사부 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!